왜 저러는 걸까? 아 야 씨발 왜? 왜 가즈야? 야 이 개새끼야 흐흐흐 흐흐흐 아무래도 요즘에 오토바이가 없나 봅니다 어 야 근데 그거 뽑을 수 있겠다 T3485 T3485 고폭이 없어 고폭이 없어? 그럼 뭐 있는데? 고폭이 있는 거 수파로? 철감이야 쟤다 수파로 수파로에 고폭 있냐? 어 어 그거라도 써서 튀겨 애들 튀김 만들어 튀김 가본주의 튀김 좋아 아 근데 어차피 상대 탱크 없어가지고 수파로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어 수파로 들어오게 지금 AT 오면 내가 대충 잡아줄게 근처에 있어서 일단 이거 뒤지면 아 뒤지면 그거 도와줄게 나도 어 흠 어디있어 흠 흠 상대 탱크 없는데 아군 끙까 저거 흠흠 흠 흠 다행이네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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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일 수 있었다는 죽였다 흠 나이스 한국인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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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왜앤이 하얀색 건물에 또 흠 야 하얀색 건물에 그거있다 스프링필드 오우 오우 보인다 보인다 잡았어 잡았어 어 근데 얘 개조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그거 잡으러 간다 탱크 나중에 쓰자 그거 탱크 개무섭네 한국에 또 있다 어 뭐야 죽어라 한국인 티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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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 좋아 어 내 중국인 똥 싸게 있다 스프링필드 이번엔 스프링필드냐 어어 개새끼 파워 인텔 조 사건 어 개새끼 뭐지 어디지? 천국이 엄청 못한다 그러게 저러면 한글 패치도 빼야돼 압수해야 돼 어디 있을까? 사람이 안보여 뭐야 이기냐? 그냥 쳐 받았는데 우리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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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탄 깔 줄 알고 내가 눈치채고 뺐지 아 안받았어 그냥 이거 얘네 에이틸 너무 정신 팔려서 못하는 것 같고 오케이 터지는 소리난다 엄청 무서워 팀킬 물차 대가리 야 근데 애들이 너무 안보여 지금 임시 총도 잘 안쌓아 애들 미치겠어 에이틸 맞아 맞아 뭔가 불안해 에이틸이야? 나의 불안한 이감은 들리지 않았어 오우 저거 터지는 아아 대가리 아니네 아아 저거 터지면 다행이거든 헐 참 홀리 쉔 홀리 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오스리로 그냥 갈래? 애들 못하는데 어 PBD 유령나비는 뭐 보여? 어 BPD 그 몽들용 조금 더 좋았으면 잡았다. 엠쓰리였으면 잡았다. 엠쓰리 그리스도 오우 잡수다 아니 미친놈아 쑥 들어가야돼 제가 오늘 쪽으로 온다 아니네 초보들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초보들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 땡땡 예쓰 말짱 아 오우 쉣 아인가? 맞는데? 맞아. APC 어 오른쪽 헤이요 맨 어 어 근데 뭐야 탱크 있는거 맞아 우리? 아무도 안내렸나봐 아니 계속 뭔가 탱크로 박는건 느껴지거든 뭔지 모르겠어 정확히 정확히 뭘로 때리는거야 지금? 무반동포인가? 그런데 어 어 맞네 무반동포 그 총이다 그 총 오 쏘 뿌링 빙빙빙 병신 땡땡 땡땡 홀리쉣 대가리 이자 안맞죠 이리 이리 최강 대한민국 뭐야 저거 낭땡 생선 자 장전했는데 시발 옆에 나왔어 으아 으 coch 어짜피 이겼어 어허허허허허 Nh